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패러렐 유니버스입니다 버즈뷰티뷰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이상한 기타들 네 뭐 나쁘게 말하면 이상한 기타들이고 좋게 말하면 아주 신선한 조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대표적인 그 팬더의 라인이 이 패럴렐 유니버스랑 래리티 시리즈가 있잖아요 래리티는 잘 없는 스펙들 약간 이런 느낌이고 패럴렐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건 아닌데 조합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약간 왜 이 패럴렐 유니버스라고 하냐면은 평양 우주잖아 평양 우주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약간 상상만 했었던 그런 DNA의 조합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패럴렐 유니버스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은 하이브리드 페어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두 개를 섞는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페어링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패럴렐 유니버스 컬렉션 그때 저희가 했었고요 팬더기타의 DNA를 연결해서 기존 모델들의 장점을 더해서 상상만 했던 모델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그 그때 당시 얘기했던 패럴렐 유니버스의 컨셉이었는데 그 패럴렐 유니버스 중에 이 패럴렐 유니버스 컬렉션 중에 뭘 했냐면 네쉬빌 텔레캐스터 HSS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가드 스트랫 화이트가드 스트랫을 했었고요 팬더 텔레 핏가드인데 위에는 스트랫이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 텔레 그 다음에 뭐 스트랫 텔레 하이브리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희한한 게 많이 있었어요 두 개를 뭐 말 그대로 퓨전이죠 퓨전 교잡한 모델들 근데 2018년대 그거 뒤에 끝난 다음에 이제 패럴렐 유니버스 볼륨2가 이제 2020년도에 나와갖고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게 6월에 했었던 재즈 스트랫입니다 재즈 스트랫 스트라토 퀘스터와 재즈 마스터를 합쳐 네 저 DNA를 섞는다 이 얘기가 정말 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구나 얘네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렬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업타운 스트랫이라고 또 굉장히 강력한 더블탭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스트랫이 나왔네요 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이 패럴렐 유니버스 최신 재즈 스트랫이 선생님은 평행 우주는 존재합니다 저는 배부른 공갈빵 이렇게 해서 9, 8 이렇게 나왔었네요 이게 308만 9천원이었고요 오늘도 가격 동일하게 308만 9천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레이티리 시리즈까지 말씀드리면은 얘기해 드릴 게 많습니다만 레이티는 또 약간 좀 다르니까 컨셉 자체가 얘는 그냥 뭐랑 뭐를 교잡한다는 느낌이고 레이티는 좀 희한한 스펙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나무를 뭐 바꿔 쓴다든지 맞아요 희한한 거 뭔가 뭐랑 뭐랑 합쳤다기보다 그 안에서 장난질을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거는 업타운 스트랫이고요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97.5cm 전장에 3.5kg 44 플러스 2mm 두께 75mm 시비프레트 뒷돌레를 가지고 있고요 마호가니바데입니다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색상이 굉장히 독특하죠 뭔가 약간 그 그 쿠앤크의 약간 그 화이트 크림에 그 비스켓 쪼갈이 있는 느낌이 나고요 약간 잡음이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 낡은 가구 네 맞아요 리프니쉬 할 때 아주 잘 저게 이제 그 스테이틱 화이트라고 해서 그 약간 저렇게 상한 것 같은 잡음 노이즈가 느껴지는 저런 화이트를 스테이틱 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넥은 원피스 마호가니 60년대 C쉐입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팬더에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네요 앞쪽으로 돌아가서 본넛의 42.8mm 너트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241mm 지판공율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미디엄 전보 22프레스에요 네 커스텀 더블탭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두 개가 탭돼서 더블탭이 아니고요 더블탭이라는 게 새로 등장한 기술이라고 해요 네 트레이드마크에요 더블탭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저희가 아까 확인해 본 결과 스플릿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탭인 줄 알았는데 한쪽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스플릿으로 쫙 쪼개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 볼륨 투 볼륨 투 톤이고요 네 투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스펙 살펴봤고 도대체 뭐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다나하고 정돈된 디자인의 업타운 스트라투 캐스터는 원피스 마오가니 바디 위에 스테이틱 화이트색을 입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오호 그냥 그 얘기밖에 없네요 디자인이 예쁘다? 네 그냥 이쁘다 이쁘고 한층 더 뛰어난 코일 스플릿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팬더의 그런 느낌의 스트릿은 아니긴 하니까 디자인적으로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리어 픽업 톱톱톱톱 이게 와이드레인지 헌버커인데 네 헌버커 느낌은 좋은데 세진 않죠 스플릿 테셀 스플릿 테셀 어우 곱다 자 프론트 스플릿 스플릿 상 스플릿 상 스플릿 오 이거 좋다 네 제일 임팩트있는 소리였어요 좋네요 마사일 자, 프론트 자, 센터에 장스프레스 자, 센터에 장스프레스 얌전하네요 어,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헌버커의 사운드를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인데 헌버커가 막 되게 엄청 진하거나 두껍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하드락을 위한 헌버커, 물론 개인 톤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하드락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얌전하게 범용성을 추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개인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ilms 아이 10 wild 조얼리스트라서 그런 것 같은데 레드락스에서 같은 리프를 한번 쳐 볼까요? 어어 저희 ahh 아 아 아 아 아 안 먹는 건 아닌데 하드라가 까지는 아니고 그냥 오버드라이브? 네. 그 정도까지면 무난한 느낌의 어떤 평화로운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반전주의 기타 네. 내 평행 우주는 평화로웠다 네. 내 평행 우주에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었다 이런 느낌? 마샬게인을 한번 들어보면서 마샬게인을 보호하니 마샬게인을 보호하니 야 무슨 인카 문명 같다 야 스페인에 들어오면 다 죽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평화로운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운드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쌍스플릿을 한 다음에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뉴톤이 제일 가장 매력적인 너무 얌전해 이게 쓰기 좋은 되게 정체성 있는 톤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세게 훅훅 나오는 톤 보다는 정갈하고 깔끔한 톤들 위주로 나오네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고 있던 같은 반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드라우라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얌전한 사람이 그냥 조금 이렇게 흥내는 정도로 느껴지네요 뭐 이렇게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운동선수인데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뭐랄까 양궁? 혹은 사격? 사격? 이런거 초집중해서 팍팍 한방차 하는거 당구? 당구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격렬하게 움직이는게 아니고 가만히 하고 있다가 하나에 빡!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본 적 없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게 이 마오가니 넥이랑 마오가니 바디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먹어들어간다고 그래야 되나? 네 이게 딱딱해서 딱 튀기지는 않고 약간 쿠션있는 느낌 슬랩바디와 험버커에서 오는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패럴렐 유니버스네요 진짜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맨날 우리가 뭐 이건 좀 맵다 뭐 아주 뭐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패럴렐 유니버스가 워낙 평화롭다 보니까 소리가 맛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소리가 맛있다 네 맛있고 막 달아 소리가 방어야 한주평 중에 되게 어려운 기타네요 네 저는 뭐 그 압도적인 평화로운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네 이 기타가 지향하는 그 유니버스란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압도적인 평화로움과 정갈한 깔끔함을 갖고 있었던 업타운 스트랩 생각해보면 업타운 스트랩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되바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정말 조용히 사는 도시 사람 같은 느낌 그럴까요 308만 9천원이요 어떻게 보면 점수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 처음 보는 거라 네 뭐 88인데 이제 다른 어떤 세계관의 기타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평행 우주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기타도 있구나 그렇구나 하하하하 뭐 약간 리뷰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업타운 스트랩 오늘 되게 뭐랄까 우리가 보통 이상하면은 아 이상하네 아 이건 뭔 짓이야 이럴텐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욕한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 그렇구나 못생긴 것도 아니고 예쁘고 잘생겼어 잘 살아라 이런 느낌 야 너는 얌전하니까 그냥 얌전하게 살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패럴 유니버스 2 업타운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머스탱입니다 머스탱 하하 맥팬이에요 빈테라 머스탱 빈테라 저거 기대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아주 저기서 머스탱 쫙 번쩍 흘리죠 네 들어오고 있죠 자 다음 시간에 오늘 뭐 팬더 대잔치네요 다음 시간에 머스탱으로 이번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